미국에서 친척분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미국에서 친척분이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이제 니 옷이야 가을 겨울에 입어야지 이뿐이 예뻐 가을 겨울이 어딨는데 겨울이 어딨어 이건 흰이 있더라 이렇게 허리가 포인트인데 허리 잘록한 애들이 예쁘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예쁘지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트로피카라 하다고 했을 거라고 우리는 뭐 맨날 복고풍 티셔츠이야 귀여워 이것도 배에서 허리 라인 부각하는 거 이렇게 짧아가지고 아이 귀여워 단형적인 터미 기본은 매일 안 써 이거 오늘 당첨 이거 구워볼 거야 이제 59시간 한국 브랜드인가 미국 브랜드인가 미국 여기서 다 50코시고 이것만 일단 베이비 갭 베이비 귀여워 여성스러워 왜 니꺼 니꺼 안 뺏어 아니 뭐 좀 보여줘 자 가자 가자 이뻐 이뻐 이따 이따 입자 봐봐 놔 연바지 두개랑 이거 오티 조금 헐렁하지만 맞겠는데 이거 나시티 귀여워 뒤에 리본 포인트 코메아시 이쁘지 멕시코에는 이렇게 예쁜 컬러가 잘 없는데 가게로 대도시나 가야 여기가 아우 야지야 옷이 넘쳐난다 여기 카냥 이거 보라색 주문이 기본 이건 끝나시 근데 또 다섯살 정도 여기는 하도 더워서 시원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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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포인트 이것도 똑같은 디자인은 다른 색인데 좋아 맘에 들어 쟤 똥쌍 소리 나네? 응 그래 아유, 비교하네 좋은 느낌 다 썼어? 안 썼어? 공 갖고 오네, 갑자기? 아닌 척하네 아닌 척하네 아닌 척해 민망해? 민망하다, 프라이버시 지켜줘 이거 봐, 이거 마지막 옷 어때? 아유, 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네? 이런 거 멕시코 스타일인데 끝에 막 옷 끝 단위나 여기다 자수 들어가는 거? 어쨌든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야, 새끼 귀여워 아이, 귀엽다 당장 입히고 싶다 이거 맞겠다, 너 그렇지? 이제 맞겠지? 우리하고 안 산 척이야, 이만 잠깐!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지 어딜 가시나 외국 살면 사소한 것들이 귀해져요 외국 살면 사소한 것들이 귀해져요 외국 살면 사소한 것들이 귀해져요 Continue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 둘 둘 둘 감사합니다.